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조건에서 마그마가 생성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뭔가 특별한 변화가 있어요 마그마가 생성이 되는데 그래서 이 마그마의 생성 과정을 한번 봐봅시다 마그마의 생성 과정은 깊이가 깊어져요 여기가 이제 지표면이야 그리고 깊이가 깊어지는 걸 다른 말로 시험 문제 압력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깊이가 깊어지면 압력이 커지는 거야 근데 왜 먼저 우리 지구 내부의 온도음포국선이 이거야 지구 내부의 온도는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지면 점점 온도가 상승합니다 알겠어요? 깊이가 깊어질수록 지구 내부의 온도, 지온도 상승하게 돼요 근데 암석 중에서는 이렇게 밝은 색을 띄고 있는 유문암질 마그마 이게 나중에 유문암을 만들거나 화강암을 만들어요 근데 여기 유문암하고 화강암 뒤에 화상암의 종류에서 나오겠지만 화학 성분은 똑같은데 입자의 크기가 다른 것밖에 없는데 유문암, 화강암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네가 좀 전에 녹는 점이 높아나자 낮다 그랬죠? 온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마그마의 온도 자체로 낮은 거고 현무암이 좀 더 온도가 높아요 녹는 점도 높고요 자 그럼 지표 근처에 있을 때 일단 여기 봐봐 화강암 있지? 지표 부근에서 화강암의 용역점은 이렇게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얘는 물이 포함되지 않은 맨틀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앞에 대륙이동소설이나 맨틀 대륙소설에서 나왔잖아 지각이 있고 그 아래쪽에 맨틀이 있는데 이 맨틀은 주로 감람암이라고 하는 암석으로 돼 있고 이게 모이면 나중에 또 현무암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맨틀이라고 나왔는데 그전에는 보통 이게 현무암의 용역곡선이 이렇게 나왔거든 근데 그럼 화강암보다는 이렇게 맨틀 물질의 용역점이 일단 더 높은 거 알 수 있어야 돼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물이 포함된 화강암 용역곡선이 있는데 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암석에 물을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럼 이 물이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의 결합을 약하게 만들어 버려요 근데 녹는다는 얘기는 그 결합이 끊어지면서 고체가 액체 상태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암석 속에 물이 들어가면 이 물은 암석의 용역점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이건 좀 기억을 해 두세요 그러면 지표부근은 봐봐 화강암 같은 경우에는 지표부근에서 화강암의 용역점은 이거야 이 온도는 대하지만이 녹는데 지표의 온도는 이거밖에 안 돼 그럼 정상적으로 지표부근에서는 화강암이 안 녹겠지 근데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봐봐 지구 내부의 온도는 점점 상승하는데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역점은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서 점점 낮아져 버려요 그러면 이 깊이에서 지구 내부의 온도가 화강암의 용역점하고 만나네 그리고 이런 깊이에서는 화강암의 용역점보다 지구 내부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그마가 생겨 안 생겨? 마그마가 생기는 거야 여기서는 화강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화강암질 마그마가 근데 이제 이 맨틀 물질은요 봐보세요 물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야 이건 물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고 이건 물이 없는 거야 그리고 맨틀에 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물이 포함되지 않는 맨틀 물질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금 봐봐 용역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 그러면 정상적으로는 어떤 깊이에서도 지구 내부의 온도가 이 맨틀 물질의 용역점보다는 높게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럼 절대 안 높겠지 마그마가 안 생겨요 안 생기는데 여기에 이제 물이 포함되어 버리면 물이 포함되어 있는 맨틀 물질의 용역 곡선도 보면 물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보다 이 맨틀 물질의 용역점이 낮게 나타나 버려요 그럼 이런 경우에 여기서는 그러면은 맨틀 물질이 녹아가지고 또 마그마가 생길 수 있어 없어? 생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일반적으로 맨틀 물질은 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맨틀 물질의 용역 곡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상태면 절대 안 녹겠지 맨틀 물질이 마그마가 안 생겨 근데 여기에 마그마가 생기려면은 일단 이렇게 맨틀 물질의 용역점이 낮아지면 돼 이게 C야 그럼 이런 경우에는 뭐가 포함돼? 물이 포함이 돼가지고 이게 용역점을 낮춰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아니면은 지구 내부에 여기에 있던 물질들이 위로 상승을 하면서 지구 내부의 온도포 곡선이 맨틀 물질의 용역 곡선하고 만나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질이 상승하는 거야 그럼 상승하게 되면은 뭐가 감소하죠? 압력이 감소가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압력 감소에 의해서 지구 내부의 온도포 곡선이 용역 곡선하고 만나가지고 마그마가 생기는 거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있는 지구 내부의 온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화강암의 용역 곡선 이 A과정을 보면은 여기서는 또 지구 내부의 온도가 화강암의 용역 곡선보다는 온도가 용역점보다는 낮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그마가 생길 수가 없겠지 근데 이렇게 가버리면 이건 뭐가 올라가는 거야? 온도가 상승하는 거야 지구 내부의 온도, 지온이 상승하는 경우지 그러면 이렇게 또 마그마가 생성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구분해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